한국국토정보공사 슬렁! 슬렁!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슬렁! 저는 왼쪽 옷을 주면 좋아 뭐예요? 1타 강사 주신 거예요 1타 강사 왔습니다 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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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달에 주는 사람들 막둑이들이 어! 진짜 춥기 입고 온 사람들 근데 오늘 날씨가 også 좋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풀어면서 아, 그럼 우리 다 챙기고 있겠다고 했는데 안ide 걷진 않을게. 다 왔나요? 우리 이거 왔나? 미니폼이 진짜 너무 오랫만이다. 저희 세리블렛. 안녕하세요 세리블렛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세트에 있는 거. 아 우리. 아니 여기를 좀 포토는. 포토는 거. 아 우리 세이블렛도. 나름짱. 세트에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아이디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오. 다들 차지는 않죠? 아. 아. 아 왜 이렇게 혼자 이놀해? 너무 싫어잖아. 그래도 저희가 한 번 오늘은 딱. 우리 어디에. 우리 그러면 간대에. 네가 왼쪽 오면 더 주면 돼. 네. 아직 안 와. 지금은 괜찮네. 메디키부터. 안녕하세요. 안녕, 슬리블렛의 주원님 말다! 안녕, 나는 오늘 슬리블렛의 주원님이라고 되게 컨셉이 있어서요 어, 아니요, 나는 구멍 남부인 줄 알았어 둘이, 둘이 커플인 거야? 신고예요 아름다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블렛의 주원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블렛의 주원님 슬리블렛의 주원님, 슬리블렛의 주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슬리블렛의 주원님, 슬리블렛의 주원님 그럼 저는 검한역지님과 검한역지님의 딸, 메이브가 이, 이 둘 사이에서 이 둘 사이가 나왔네요 맞아, 맞아 어, 진짜 사진이 뭐야? 이제 어떤 웃겨요? 오, 진짜 너무 빨리 끝났다 와, 진짜 아니,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아닐 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거든요? 맞아 나 놀래시니까 맞아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 어? 뭐 한 번? 뭐 한 번? 뭐 한 번? 100번 100번 잡아 3시간 100번 유주 언니는 어디 여기서 불꽃 추고 가고 아 근데 아직인데 아 맞다 맞다 유주 씨가 세 줄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중간에 가야 돼 방금 여러분 즐기세요 응원해줘요 유주를 즐겨라 유주를 즐겨라 유주를 즐겨라 유주를 너 둘 다 봐라 저희가 진짜 이니아를 끼고 있는데 진짜 아니 처음에 세일이 유주를 네 아니 여기 방자 무슨 일이야 아 그래가지고 보라 언니까지 방자 좀 틀려버린 거야 아 우리가 비디오를 나름 크게 틀었는데도 우리 영원도 안 틀어서 뭐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세일이 에발렛 플레이블렛 틀리면서 잘못 가버렸어 그들은 엄청 잘 맞춰서 해줬어 그래도 늘었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연핀 체리블렛은 엔탄렛보다 약간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쵸 아니 근데 오랜만에 그때를 봤는데 아 맞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아까랑 같은 바 오랜만에 봤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너 왼쪽으로 파고도 되는데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 나는 학교사람에서 가고 싶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돌리면 팬 헤어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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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좋아요. 저는... 아까 우리 선옥파스인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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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는데? 멋있네? 아니, 저도 아까 강아지 때문에 물어보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빨리 끊어서 아쉬운 거 플러스, 그리고 그냥 내 무대가 아쉬운 거 그래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어... 오오! 오우! 오옹 ! 로우아… 세 calls! 아, 저거. 저거 학교하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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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학교하고 싶다. 하하하하하. 메이가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니요. 메이가 학교가. 레미가 학교는. 저희 쇼핑스에 다시 돌아가고. 오. 우리 기억에. 한 번 더. 처음 만난. 뭔가 더 여행.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질문 한 번 보라.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길어, 길어. 우리 체리블랜 멤버들. 요즘 빠진 음식이나 먹고 싶은 거 있나요? 오, 맞춰. 오, 맞춰. 우리 블랜. 이번 날 또 나쁘지 말고. 화이팅.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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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 주스. 오, 예. 오, 예. 홍시 주스는 홍시가 달아서 단돌을 역으로 해도 맛있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저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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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매우 좋아해서 냉면이랑 오빠빵이 있고 네, 돌아가서는 매우갈비찜을 먹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공중우연보다 매우갈비찜을 먹었거든요. 맞아,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저는 콘서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마카운기랑 4개 타는 스타일이에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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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3줄 4개 타는 스타일이에요? 4개 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진짜? 아, 진짜요? 4개 타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포커스라도 아, 진짜 피포트? 진짜?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김치. 비슷한 게 아아아아아악 ionen이 갖고 와~~ 먹어!!! 네! 먹어!!! 여기 where! 오~~ 맛있겠다 하... 하...시오슈크림 슈크림 여기 슈크림 맞아 여러분들 봉태권인데요? 네 요즘에 배달하면 다 와 다 있어 근데 배달하면 다 있어 자 팥 초라하는 사람 스크림은? 어? 스크림은? 저요! 나 팥이야 저 타이밍이 좋습니다 알았지? 너 너무 꼼치다 가버려가지고 타이밍이 좋지 아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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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뭐 우유먹어봐 요즘 엄청 뭐가 많아 스키잣먹어봐 맞아 매우 부었밥 매우 자채 부었밥 없었어? 매우 자채 부었밥 먹어본 사람 거짓말로 거짓말로 꺼같아 오빠? 아 이게 이거 누구같아 멋있어 멋있게 하네 많이 잘 쏘는 기분 자 팥이씨가 다음 보고 왔는데 쥬야 아 예흐 어어어 옳 너무 좋아요 먹어볼게요 스픨가 skap에 온모기 먹으면 진짜 맛있 canceled 지금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 벌써 맛있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아 먹고 싶어서. 네, 땅. 포인트! 포인트 한 번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유주 씨랑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츄커플이 보여드릴게요. 노래 불러주세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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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천재의 강쥐랑 여우. 천재의 강쥐랑 여우. 다음 유주 씨. 랩몬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나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갈등이야. 식비료 선정할 때? 식비료 선정할 때가 없지 않아요? 밸런스 후드랑 다수있어. 다수별로 이쁘던 누구인 사람? 갈등이었을 때 풀려야 하는데 갈등이 안 돼. 다 평화주의자고 말을 되게 예쁘게 하고. 근데 혹시 유주언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막 그럴 수 있잖아. 막 자고 일어나는데 안 좋지 않나? 안 좋지 않나? 아 예를 들어 오늘 서운했는데 서운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갈등이 없지. 아 이거 맛있는 걸 먹었더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냥 안 봤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너무 평화로. 진짜 없어. 자고anga의 좋아하는 도시. 너무 pokok. 줌은 상탑대에서 стран하 לו 남 memang가대rage 있는 곳 einige. Experience. 짚은 팔 굳이 오토바이 일어ля지 않나. 이쪽으로 먹으면 pieces의 gagnong이 남기고 있습니다. 알 ostat ver. Active girl whoever 눈cept을 겪аемся. 맞아 맞아 안녕 안녕 어디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2, 2, 3, 4 어디 가야겠다 희철은 좀 어디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랜드평년 나 진짜 어디 월드 한 번도 안 가봤어 왜? 다행히 에버랜드를 진짜 많이 가봤는데 에버랜드는 많이 가봤는데 랜드평년은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더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머릿속에 못 가가지고 에버랜드는 약간 부끄러운데 있잖아 목걸이가 많아서 가기는 했었는데 랜드평년은 처음으로 자기가 없지 않은데 랜드평년은 처음으로 근데 에버랜드평년은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1, 2, 3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룰렛이랑 해보고 싶은 거 토크 여기 우회식 소원을 들어서 굉장히 변경 미션 롤렛 아니 레비가 지나가면서 포옹 터져드리는데 오케이 시, 시, 시 와아 귀여워 와 포옹 터져드리 우리 모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롤레카. 자, 여기 팔찌 찌푸나에. 우리와 그 롤러폰에서 오늘. 롤러폰으로. 팔찌면 우리가. 맞아. 롤레카가. 좋아요.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찔까요? 네. 지금 바로. 같이 같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찔거에요. 아, 지금 찔까요? 아, 좋다. 그리고. 오. 오. 뭐지? 오. 귀여워. 귀여워. 우와. 이거 다 먹었어. 오.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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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땅하 같아. 컵땅하니. 오. 네. 어어. 오. 아아. 일부. 영어로 불렀어. 오. 아아. 명 OMG. 어. 아이크. 아 힘들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간직해 보느라 생기에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또 역전공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죽여왔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 사진 못 살려야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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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아요 한 편에 한 개씩 나눠주신분 웃기고 싶은 사람 저는 오늘 아까 다 먹고 룰레 만들어봤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찌쾌이 깊숙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이즈하고 직접 하고 싶은 말들로 다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담은 사이즈를 담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마음부터 밥 잘 챙겨먹어,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꽃을 준비해주세요. 룰렛이 너무 예뻐서 룰렛만큼 예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꽃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막 다 꽃이 아니고 꽃꽃이야. 너무 맛있어. 선물입니다. 그리고 preserved org memorable consensus Roll 음룡 Carolyn 해당 너무 좋다. Park 사랑 없어 서운해 하지 말고 한 장!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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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없어 서운해 아 나만 없어 서운해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호라로이드 한 장! 저희가 진짜 여기 자켓 사랑하는 중 말쯤에 진짜 한 몇백 사람이 찍은 거 같아 이거 찍으려고 정말 열심히 찍었어 다 놀랄 거야 다 놀랄 거야 놀랄까? 조금만 뒤로 가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려고 뒤에가 줘야 되니까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저게 나도 다 뽑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생명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우나 저한테 다 찍겠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른 다음에 같이 다 다 가는 거 진짜? 저 드라마는 이제 진짜 되게 어울려야 될 것 같아요 하하니 하하니! 뮤즈스부터 언제 가야 될지 어! 네 반갑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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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원하는 포즈 있어요? 강아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잘했다! 이거 한 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지원이요! 나 반찬이거든요 나 정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게 애틀이 생겼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기 살 게 없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내려줘 공연 귀여워! 귀여워! 좋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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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 갈사를 나눴쓸 뭐랬지? 갈사 나와라! 이야! 안녕! 고맙습니다 자! 톱깽이! 하나! 둘! 셋! 아 진짜 부럽다! 블랜씨 원하는 포즈! 부럽다 아빠 하트 3종 세트! 하트 3종 세트! 하트 3종 세트! 하트 3종 세트! 하트 3종 세트 가실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잘하는데? 어떻게 전달로 여기 미니팬에 서있어 저한테 맨대 가는 거예요 우와! 저번에 제가 뒷머리로 기회를 한 번도 없는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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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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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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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어디다, 어디다. 아, 이거 너무. 하나 괜찮아, 나 진짜. 아, 무서웠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오, 유협, 유협. 다음 분, 페리. 아, 제대로. 음악이다. 다같이. 하나 둘 셋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머리카락 좀 보여주세요. 오, 머리카락 잘한다. 오, 머리카락 잘한다. 브로우. 안 돼. 귀여워.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비패드슨. 아, 안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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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아구 예뻐요 아구 예뻐요 예뻐요 또 예쁜 빛 자랑 한 번 해서 빛 자랑 빛 자랑 아 예뻐요 예뻐요 나 Muitohte 그래서 잘 어울려요 пять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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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도라색이야? 도라색이야? 도라색이야. 귀여워. 잘 먹었습니다. 안 돼! 이럴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도 아직 안 돼. 알겠어요. 아직 안 돼. 1분 나이로 넘어와야 돼. 알겠어요. 예뻐요. 너무 좋지? 너무 귀여워. 예뻐 받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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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다시 해보자. 내일 다시 해보자. 내일 다시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니, 매일야 너 목이 너무 많이. 매일야 너 얼굴이 너무 많이. 매일이 너무 많이 하시네. 매일 잘 비싸네. 제일 많아요. 귀여운 샌들. 귀엽게 막내스러운 포즈 하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울었어. 울었어. 잘해 주면 슬덩이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뻐요! 하나, 둘, 셋! 예뻐요! 영원 언니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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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밀라이언스! 안녕! 러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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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어떤 비트를 질까요? 어디가 노래를 펜트하니? 오케이, 둘, 셋! 김, 칙쿡! 김, 칙쿡! 사이사이사이다! 사이사이사이다! 김, 칙쿡! 김, 칙쿡! 김, 칙쿡! 사이사이사이다! 이게 노래야! 노래! 노래! 노래가 잘못했어요! 노래가 잘못했어요! 단체 사진! 근데 여기 영광이진 않아요! 잘 나와요! 뭔데요? 예뻐요? 오! 너무 예뻐요! 우리 전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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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같이! 다 같이 보도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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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다음 포옷. 이게 너무 크게 들렸어. 한 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아, 윙크를 하셔도 돼요. 네, 윙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진짜. 손을 올려서. 손을 올려서. 머리카락을 올려서. 머리카락을 올려서.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실버가 뭔가. 다음날 때 테이프하고 이런 느낌으로. 무슨 소리야? 알겠어요? 시작! 셋! 셋! 소리도 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가운데에서 해도 돼요? 이거는 가운데에서 막 해도 돼요?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가 가운데 보고 한 번만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언니, 이거 두고 없어요? 뭐라고요? 멤버들 하면 되는 게 싫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음으로. 다음으로 좀 더 보여 볼까요? 맞아요, 좀 더 찍어드리세요. 진짜. 둘, 셋. 둘, 셋. 둘, 셋. 둘이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 소심해서. 귀여워. 어, 귀여워. NANOOたい아. 드디어 깨끗rence. 둘 쌓ica 왜itch? 둘의 형 날아있어요. 2인avamỏi기 진짜 너무 좋아하면서말로 이제 맨날 더 성실이 있어 이거 약간 진한 거 같겠는데 아니 왜냐면 대행도 이미 지난 건데 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가르치서 할까요? 혜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다 같이 박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디서 어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성공적이세요 아주 성공적인데 네, 더 춥죠? 아니야! 오늘 볼 때 아까 카운터가 좀 따뜻해. 아이가 진짜 부를 때 내일도 추워졌다고. 맞아, 내일 비도 올 수도 있고. 우리 이따가 또 폐쇄는 좀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한 번씩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매우 좋아요. 소감을 얘기할까요? 의사 언니 이렇게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패스팅킹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저의 그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찍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신이 이렇게 꼭 가지게 한 한 번 꼭 묶어야 돼요. 좋겠다. 아시겠죠? 네. 고마워요. 아, 귀여워. 하하하하 저희가 1년 만에 본백을 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캔을 했잖아요. 어저께 다 오랜만이라서 지금 진짜 한편하게 어, 오케이. 어, 진짜. 아,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은 하시는 분들. 아, 뭐. 아, 뭐. 아, 뭐. 사랑해요. 아, 너무 좋았다. 아, 너무 좋았다.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어, 괜찮다.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드림마. 유주 언니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주 언니가 더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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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잘하고 있나요? 맞아요, 엄청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나이스 나라예요, 다. 나이스 나라야. 나이스 나라윤이! 아우, 귀여워. 네, 저 다음은 조금만 뒤로 갈까요? 어, 어구리도 그렇다. 아, 잘 나와야 되잖아요. 아, 저도 오랜만에 이 조금만 더 일찍 이어가지고 다 질 수 없었거든요. 우리 잠을 많이 지나고 와가지고 서지션이 안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를 보러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조금 오랜만에 너무 즐거워요. 네, 너무 행복하고 이런 시간이 앞으로도 정말 많았으면 좋고 우리가 주둔 이거 좀 가만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진 많이 찍어 가서 많이 많이 찍고 싶어요. 뭐야, 앞으로도 또 많이 있으니까 또 많이 많이 찍고 많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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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진짜 몇 년만에 오게 됐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정말 옛날 곡이 제가 색깔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데서 안 하고 앞으로 진짜 너무 많이 진짜 고마웠어요.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저거 너무 잘 안 하고 다들 뭐 타고 가요 집에 갈 때 말 말 왜? 진짜 뭐야 왕자님이 뭐시러 온다고 어디에 주차해 놨어? 날 어디에 주차해놨어? 왕자님이 오세요. 백마타인가? 백마타기! 뭔가 아니다. 저녁끼! 저녁끼! 오 마타! 리즈카! 리즈카! 근데 아까 잘 타긴 하던데. 바꿔줄 수 있어요? 아니요! 말 좋다고 쳐다. 말 좋다고 쳐다. 아니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네. 우리보다 나아.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갈 때 힘든 텐데. 현실적으로 말 없잖아 해서. 맛있어? 아 진짜로? 한 명씩 메뉴 추천을 해볼까요? 점심 메뉴. 점심 메뉴. 나는 매운 갈비 좀 먹을 거라고. 같이 놔. 같이고. 나는 매운 갈비. 매운 갈비. 매운 갈비. 매운 갈비. 매운 갈비. 저 덩가스. 저 어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안심. 찌돈 찌돈. 아 찌돈! 고구마 치즈 다같이 씻어가지고 다같이 다같이 패싱 아 우리까지 우리도 같이 나도 진짜 잠깐 야 여기서 시켜먹을까? 아 알았어 패싱 아 진짜? 이거 많이 먹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KGM 저는 약간 이수 언니가 말한 약국 이걸 아니지 좀 verse underway 무명 어제까지도 먹었네 샘라auso 저희는 새벽에 여기가 엔딩 맛이지만 아우! 우리 원래 입사가 톡톡이 져서 오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뒤뚱뒤뚱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너무 상까보다 살짝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챙겨먹고 또 솜방국대 홀사이드도 또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만나요 알았죠?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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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부터! 지금부터! 되게 조심하고 힘껏 숨기고 알았죠? 네.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리블랭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한 거 안 돼. 이렇게 다리를 내가 봐도 아마 붙잖아. 다음에는 더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알았지?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아까운 거 있거든? 그거랑 한 다섯 개 정도? 네. 결국은 바지 2개 남겼어요. 아무튼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오늘 다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나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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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안녕 안녕 뱀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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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